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당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% 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.5%, 내년 17%, 2016년 이후 25%까지 늘린다는 목표였습니다.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%, 내년 13.5%로 하향 조정됩니다. 25%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집니다.